사냥꾼은 철저히 자기 냄새를 숨기죠. 내가 무르익을 그날까지. 재밌겠다. 난 내 앞을 막아 서는 것들을 지우는데 아무런 마음씨름이 없어. 숙제를 한 번 내는 거죠, 강요한한테. 착용이 뒤에 누가 했는지 알아봐야겠어. 몸통부터 치자. 이 세상 아무도 이해 못해도 전 이해합니다. 그 감정만큼. 분노. 선택하지. 내 앞을 막아 설치. 내 곁에 설치. 숙제. 네 scarce. 누군가 크로스 랩 누군가가 크로스?